추첨 3700개 가웠습니다 자, 빨리빨리 오는게 좋을거다 방금 무슨일이야!!!! 방금 무슨일이야!!!!!!!! 야... 방금 어떻게 된거야? 방금... 야... 야 내돈이잖아 자 자 가볼까 아 탔네 갑시다 저 왼쪽 왼쪽에 보이는 저 보이지 고속도로 저거 탈거다 저 타고 다시 돌아갈거니까 잘 따라와라 갑시다 엉덩이 빨랑빨랑 잘 따라와네 자 넘어갑시다 쉴 곳이 없어 뭔가 쉴 곳이 없네 마피아 엉덩이 자꾸 딸랑딸랑 그러지 말아라 만지고 싶으니까 이 새끼가 지금 회장 자리를 누워봐봐 이 새끼가 안되겠네 살짝 오 얘들 오우 얘들 잘 아는데 이 새끼들 잘 아는데 좋아 흠 과연 누가 다치게 될까 터세 터세 도로가 많이많이 굉장히 미끄러 도로가 많이 똥이 새끼 똥이 새끼 어디 하하 시 확 이 가 그래 야 점프해봐 안보여 점프해봐 하하 하하하하하 흐으으으으 점프 계속 해봐라 하하하하하하하 흐으으으으으으으으.... 거기 어떻게 가자 이제이? 야어 아 알았다 그걸로 가겠다 으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핳한 여어...한 면 어디있냐? 야!한 면 어딨어 여기로 떨어졌는데 누가 야 니 자전거 날라갔어? 니 자전거 어딨지? 아 자전거 하나 날라온거 같은데 아이씨 자 일단 갑시다 아 여기로 다시 가야되네 마 그니까 쏘면 안된다고 일단 가볼게 기다려라 야 나 진짜 야호호 야 직원이요 직원 이 새끼야 정신차려라 따라와라 자전거 타러갔네 자 자전거 타러갔네 진짜 자 자전거 타러갑시다 얘들이 오 기력 100이다 어 좋아 오 좋아 아 맛있나는거 봐라 아우 으그그그그그그그이랑 일단 가서 기다려요 겣다 Sudda 고맙다 짠 오 좋은거 젓어 좋은거 어허어 자 일단 올라갔던데까지 올라가자 헉어어 여러분 보세요 이 얼마나 어 이 얼마나 평화로우면 경찰이 제재를 안합니까 사람 10명만 모이면 이거 시위한 줄 알고 잡아가는 세상인데 이야 자 일단 우리 친구들 좀 기다리자 아 많이 기다렸다 이제 가자 아 가자 자전거 하나 더 있다 여기 자전거 하나 더 있다 자전거 오는 길에 자전거 하나 더 있다 잠깐만 야 멈춰봐 쟤 누구야? 저 자전거가 오고 있는거 봐봐 ㅋㅋㅋㅋㅋ 아iga.. 그 laughs 또 주님 자 일단 가서 맞이해주자 우리 신의 맞이해주자 야 쟤 이상한 데로 왔는데? 야 이쪽이야! 하하! 잠깐만 이쪽이야 이쪽 왜 쪼로가? 이쪽이야 아 시니 멍청해 아우씨 야 야 시니 막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아이씨 아 회장이 손수가서 이것도 봐줘야겠네 나 시니! 어휴씨! 니 제대로 안하나? 어이! 니 제대로 안하나? 잘 따라가라 으악! 아 나 있을 수 있다 이건 내 명백한 실수다 이건 인정할 수 밖에 없겠 크흠 크흠 아하! 조심해라 아 이색키 아으! 이색키가 어어어어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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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력이 중력이 나를 거부하는구나 자 가자 아라카 고속도로 출발한다 딸 딸 딸 딸 따라오라 자 자 멋있게 자 해장해 이미지로 살리는거 으악!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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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무슨일 있나 무슨일있냐고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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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가자 여기 따라와라 형 멈추지않고 죽죽 갈거라 크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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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되네 자 갑시다 크흠 아이씨 잠깐만 봤냐? 야 자전거 쓴거 봤냐? 내가 이걸 보여주려고 한거야 내가 이거 보여주려고 이거 지금 맞은거야 봤지 압박해서 도는거 보이지 이게 예술이다 이게 자전거 예술이다 알겠나 니들은 못하... 예술을 방해하지마라 조심해라 자 자전거 타라 예술에서 갈준비해라 갈길이 멀다 크흠 감히 저전거를 보고 도망가다니? 금방진 닌겐 녀석 용서할 수가 없구나 쭈쭈 크흠 크흠 경제 존나 거침없이 가네? 씨발 너도 크흠 크흠 얘들아 안되겠다 니들이 먼저 쭉 가라 내 뒤에서 우리 애들 패널을 치려하는거 좀 봐야겠다 어 먼저 가라 먼저 쭉 가라 크흠 먼저 쭉 가라 난 뒤에서 외자차 좀 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예 패널 밟는거 좀 지적해야겠다 자 일단 먼저 가면 애들이 방어해 주겠지 자 뭐 이 새끼들이 첫ND 잔다 저지람 하면서 가네 letters 쓰ämä 어어 야간 가능성이 있는데 오옹 호오오키 이거다 자연과 하늘에 둔 자전거의 라이프 이거다 이얍 크으으으 이게 힙합이다 아니 이게 라이프다 알겠나 저 뒤에 막 저 보세요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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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쯧쯧쯧쯧쯧 이게 이게 라이프다 이게 삶이다 알겠나 자 산으로 올라가길 희망하지 않는다 그래서 슬슬 내려갈꺼다 일단 저친구들 빨리 빨리 와라 야 너 자전거 어디다 놨어 야 구이..야 519 너 자전거 어디다 놨어 자전거 어디다 놨냐고 말하지 않는 분 쏜다 얘들아 총 준비해 반역자가 있다..아 여기 있구나 그래 이제 슬슬 간다 어? 야 앞에 시민이다 시민 야 앞에 시민이다 야 겁주지마 겁주지마 얘들아 이새끼 둘러싸 얘 둘러싸 얘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ou 자여식 좋은데에에에에에에의 우후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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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ły얘야야야야야야 야 야 야 스카우아 кап's카우 우리 새 멤버야 새 멤버 자 일단 얘 얘를 먼저 가게 만들자 우리가 애 따라가자 자전거가 이새끼 사낭욕 인데? 자 일단 길 막지말고 좀 떨어져 떨어져 그럼 얘가 알았어 지하ilt잖갈거 일단 comfortn 따라가자 당한거 봐라 어리버리한 새끼 저거 겁주지말고만 가는데 따라가보자 겁주지마라 오 내리막길이네 그냥 버리고 가죠 인줄 알았는데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아ERT 자 제가 Red 야 자전거 없이 새로送 あ ihnen 누구냐 야.. 따라와라 요 머신데 없나 오오옹 희희희흐흫 야 여기 자전거있다 자전거 야 뭐 터..야 좀 죽이지 마라 여기 자전거있다 자전거 자전거 개 많은데 여기? 자전거 여기와서 가져가라 여기 자전거 두댄가 있어 세댄가 오 야 야 저쪽 보이냐 저쪽 저쪽 저기 위에서 호스.. 자전거 타고 호스 타고 내려오는거야 어떻냐? 이게 진정한 라이프사람 아니겠네 여기를 딱 내려오는거지 저쪽이 괜찮겠나? 밀 할 수잇나? 자 따라와라 목숨을 버릴자들만 따라와라 오 청철이네 자 갑시다 저기로 한번 가자구요 그흑 어흑 으흑 좋아 따라와라 파이프를 낚고 가는거다 우린 할수 있을거다 디스 이즈 라이프 비츠 리얼라이프 이게 삶이자 숙명이다 그래 오우 오오오 좋아 오오오 애새끼들 끈기 있군 좋아 오오 꽤 큼지막해 오오오 저기로 내려가면 정말 재미있겠군 제법 긴데 근데 올라갈 수 없 마 이거 저만 마 이거 어떻게 올라가나 누가 한번 올라가 보거라 내가 여기 올라가면 내가 감전해 죽였다 야 이거 차체 낮은거 중간 차체 높은거 트럭 이 순서로 이 비엠 이걸로 점프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점프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그죠 이거 차를 가져와서 계란 만들자 야 일단 자전거는 일단 자전거 여기로 다 세워 자전거는 이 뒷두기 다 세워 차같은거 전부 다 갖고와서 해버리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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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거 가져가지 말아라 차 밟고 가야돼 차 밟고 차 야 저 밑에 차 많으니까 경찰 떼고 들어와 떼고 야 가져와 차 갖고와 가져와라 빨리 뛰어라 뛰지 않놈 쏘겠다 빨리 가라 그래 그래 흐흐흐흐흐흐흐 야 멋있는데 이거? 그래 빨리 빨리 가라 빨리 갔나 슛씨 흠앗 흐음앟 간나 슛씨 에잇 점프해서 가라 흐흫 흐흐흐흐흫 어 여기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오! 오! 좋아 내가 나는 오르지 못하는 산 없다 오! 오케이 여기를 오! 오! 아! 여기서 걸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휴 아휴 갑시다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 아니 뭐 하나 있으면 올라갈 수 있거든 여기가? 네 하나가 없네요 아깝고만 후! 씨발! 수만 돼! 안 먹었다 아이들 빨리 가꿔와라 저점들씨 아예 창하식 가꿔와라! 어 이거 완전 멋있을 것 같은데 가면? 그렇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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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 어 어 어 어 억 어 어 아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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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 어 어어어어 어 아 으을이쓰 어따 어따 결국은 내려왔잖아 자 차 같은걸 끌고 가 글로 저 일단 차치 낮은 거 그래 일단 차지 낮은거 누가 가져오지 않을거야 내가 갖고 와야겠어 에이요! 뭐야 왠 왠 수놉독이야 막거져라 자 갑시다 야 이거 주민인데 주민? 주민인데? 자 저도 가겠습니다 얘로 올라갈맞는데 바로 여기군 아 낮은거 두개 있어? 그럼 큰거 큰거 그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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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좋아 어이 녹슬었네 마치 대전용 멘트 아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자 갑시다 야 이거 바퀴가 왜이래 그래 하나씩 하나 갖고와라 하나 갖고와라 자 간다 아니 너희 하나만 갖고와라 차같은거 역시 오프로드 좋아 차는 이래서 오프로드 사야돼 여러분 어 어 아 아 아 아닙니다 차는 역시 오프로드 이래서 예에에에 그 모든 가정은 세계체입니다 하하하하 야 이거를 쌓고 쌓아야 이게 업보가 되는 것이다 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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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밀어줄게 힘내 아 이게 혈폐장 아니겠어 뭐 약간 가르침을 약간 늦게 배우는 친구들에게 힘을 주는 하하하하하하 마 힘내라 아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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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내꺼 탈라구 어디에 내려 하하 하하 차 갖고와라 하아 오 야 이거 추진력을 받아야겠는데 이거? 자 일단 뒤로 갑시다 추진력 받아서 가야겠습니다 오케이 자가자가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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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간다간다 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간다 가만히 없더성 좋아 오케이 정말 멋있군 어우 친구들이 보인다 야아 자전거사 놀지마 야 차 갖고왔냐? 다 차 갖고왔어? 내 생각에 차 하나밖에 없을거같애 개새끼들 어 미안해 야 일단 이거 야 이거를 야 이걸 이거 잠깐만 비켜봐 내가 이거 내가 만질게 내가 만질게 내가 만질게 비켜봐 야 이거 올라갈 수 있지 이거 자전거 타고 올라가봐 이거 머스카 내가 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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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라가봐 이거 이거 빨간색 빨간색 차 자전거로 올라갈 수 있어? 오 좋아 이제 이거를 첫 계단 첫 계단야 이게 첫 계단 두 번째 계단 자 일단 두 번째 계단 아 잠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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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두 번째 계단 자 두 번째 계단 저거 올라가봐 저거 1번 받고 2번 밟아 그리고 이게 3번인데 아 이게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 1번 2번 해서 이게 3번 이게 3번 이게 3번 이게 3번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더 큰 차 야 레알 트럭 덤프트럭 있잖아 그거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거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이거 야 이거 이거 차에 올라와서 카고밥으로 이동하는거 안되나? 카고밥으로? 차 들려서 들어서? 야 카고밥 믿는 사람 너 여기 올라가면 헬키 카고밥이 올려주는거야 야 카고밥 없냐 카고밥? 카고밥으로 올려볼자 이거 그냥 야 카고밥 없어 여러분들? 자 레벨 좀 봐보자 야 레벨 108 100 넘는 사람들이 카고밥 있을 것 같은데 없어? 그럼 카고밥 이거 훔쳐와야되는거야? 잠깐만 잠깐만 훔쳐오겠다고? 어 딱 내꺼 있네 잠깐만 내꺼 아닌데 이거? 야 내려와 내꺼 어딨냐 어? 어 야 헬기 야 헬기 괜찮은데 잠깐만 헬기 말고 뭐 아 없나? 여기 우리 올릴만한거 저거 우리 올라야되는데 저거 그니까 일단 뭐하려냐면 우리가 자전거타고 여기 올라간 다음에 내려가는거야 여기 그걸 해보려고 하거든요 야 일단 헬기도 잠깐만 헬기 안될거 같은데 여기 안올라가져 일단 야 안돼 어 자전거 자전거 아 자전거 자전거 자 내꺼 내꺼네 이 새끼가 내꺼도 컷타고 있었네 자 일단 혹시 카고밥 없어요 카고밥? 오 야 저 트럭 괜찮다 야 트럭 괜찮나 저거 어 어? 어? 잠깐만 아이 뭐야 이거 거지같은.. 아이 잠깐만 저 몬스터 트럭인데 자 트럭 제가 한번 타볼게요 내려 보실래요? 이거는 본인꺼야 본인차 이 트럭이 이게 이게 밟아서 올라갈 수 있잖아요 이게 그래 야 그래서 이거를 잠만 그 아예 이렇게 해서 올라가게 잠깐만 우zzo 훗 흐흐흁 itarian 흐의 흐 Kopf 야 뒷타 연방 여lla 흐이 미안 미안 오 아 이거 너무 너무 앞인가? 야 이거 안되냐 이거 한번 해봐 이거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안다..어 어? 어휴 어? 아 나가는 길 있어 나가는 길 있어 어? 야 자정원 타고 올라가봐 이거 자정원 타고 1번 밟고 2번 밟고 3번 밟고 4번 3번 되려나 이게? 안 되는 것 같은데 아 그니까 뭐 에.. BMS분들이지 야 카고밥이 답이다 카고밥 카고밥 없어요? 카고밥 훔쳐봐야 되나? 지금 훔치러 간사람 있나? 바보기 맵을 아까 카고밥 훔쳐온사람 훔쳐온다 했는데 이쪽에 있는거 보니까 카고밥을 가져올거 여기 이쪽에 야 이쪽에 그거 아니? 이거 그거잖아 이쪽에 그거 그죠? 이쪽에 그건데 활주로 이쪽에 카고밥 있는사람이 이쪽에 나와 카고밥 갖고 오는거 같애 일단 자전거 하나씩 타세요 여러분들꺼 자 내꺼 어디갔냐 야 야 야 자전거 어디갔냐 내꺼 내꺼 같은데 이거 야 내꺼잖아 이거 내꺼 야 자전거 어디 이거네 이거 아 아 아 내꺼 자전거 스코치야 스코치 이 새끼 같은데 야 내 자전거 스코치였는데 자 일단 카고밥 올 때까지 기다립시다 카고밥 아 뭐야 이거 개인차량 개새끼 개인차량 개새끼 아이씨 내 자전거가 어디갔냐 진짜 한번 여기 가볼까 여기 가지나 아 하나 더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아 야 1단이 부족하다 1단 아이구 1단이 부족하네 어? 야 히드라사 히드라 야 히드라 여기에 점프시켜봐 아 여기 연결해봐 연결 내 트럭 위에 살짝 연결해봐 트럭 히드라다 히드라 트럭 위에 살짝 얹혀놔 어 카고밥이다 카고밥이다 야 카고밥이다 야 카고밥 왔다 오늘 한번 할 수 있겠다 야 카고밥 왔다 야 일단 한 명 자전거 내려보세요 제가 한번 한번 해볼게요 시험으로 시험삼아 제가 한번 해볼게요 감사해요 이거 자전거도 들어지나요 카고밥이 저 한번 들어봐주세요 저 아이고 저요 저 예 저 제가 그쪽으로 갈게요 그쪽으로 아 들어지나 이게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이거 수송액인데 수송.. 야 이거 카고밥이 그거 아니야? 이거 인, 인형폭기? 잠깐만 인형폭기 어딨냐 야 야 갈고리 어딨어 갈고리 야 인형폭기 있어야 돼 누르면 나오는데 야 아이 갖고와 이, 야 눌러봐 눌러봐 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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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나, 나 나 뽑아줘, 나 뽑아줘, 나 뽑아줘 ifies 힝 힝 헷 운전 힘든거 알아, 진짜 흐헤헤헤 자,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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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야, 이거 다 올리려면 힘드.. 그, 주의좀 비켜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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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아깝다 내가 그럼 조금 뒤로 가줄게 뒤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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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이쪽으로 안 걸리는 건가? 다시 한 번 마지막 마지막 안되면 그냥 우리가 차로 올라가고 그 차를 올려버리세요 야 히드라 한 번 그러면 일단은 자전거를 안되나보네 그러면 야 일단 저희가 자전거 타고 트럭에 올라갈게요 그 트럭을 들어주세요 야 꼬채기질이야 야 아니면 저 히드라 위로? 야 히드라 위로? 일단 그러면 히드라 올라가보자 히드라 내려가봐 히드라 위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불안전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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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면 내려오세요 야 누구 올라갔어 야 아 다 떨어졌나? 누구 올라갔나? 야 자전거 어디갔어 자전거 야 자전거 어디갔어 자전거를 가지고 와야돼 아 이거 얘꺼네 어 내 자전거 어디갔냐 여깄네 야 버스 나쁘지 않아 일단 버스 나쁘지 않아 아 없네 자전거가 다 떨어뜨려 야 각각 자전거 있었는데 자전거 왜 내꺼 없어져 두대나 아하 잠깐만 아유 야 그러면 야 일단 그러면 그 히드라로 올려보자 히드라 안돼요? 히드라 안올라가져요? 왜요 어떤데요? 저는 밑에서 저 밑에 자전거 갖고 올게요 저 체눈시키면 붕 떠요 체눈시키면 붕 떠요 잠깐만 다시 한번 올라가봐 다시 한번 야 아니면 야 카고마브로 비행기 들여지나? 어 저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아 아 올라갔다 올라갔다 아 떨어지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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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올라가 올라갔다 어? 오 올라가 올라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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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 하하 야 야 자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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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어 야 할 수 있어 하하하 미사일에 써있으면 안돼 야하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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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고밥이 한번 갈수있나 한번 봅시다 카고밥 들수있나 보자고요 카고밥이 아 기다려봐 꼬박스말고 일단 대나봐 보자고 자 일단 수중 아 공중교미 아 공중결합 자 대기 대기 아 올라가지마 올라가지마 일단 히드라마나 한번 올라갈수있나 봐볼게요 나와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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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죽지말고 안되는거같은데 그쵸 안되는거같은데 이거 일단 이 bmw 아 이거 bmw가 이거될거 뚜껑날라갔다 야 뚜껑 뭐 날라갈수도있지 그지 어 뚜껑날라갈수도있지 야 안되겠다 그러면 야 그럼 마지막 방법이다 아 그러면 아 고민이네 여러가지 방법은 할게 많아 아 아깝다 오 야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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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봐 가봐 좋아 야 야 가만히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할수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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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허허허허 다 떨어지네 오 좋아좋아 야야야야야 야 떨어지네 야 그러면 그러면 그럼 그거합시다 차라리 우리가 트럭이 올라가고 커고맙이 트럭을 올려줘 아 트럭을 위에 올려줘 그냥 그걸로 합시다 그게 제일 빨라요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어디가는거야 어디가는거야 야 일단 그럼 트럭을 트럭을 가꿀께요 트럭을 야 비켜 비켜 친구들 비켜 이거 이거 이게 최고다 이게 이거 이게 최고다 이게 으흫 으흫 오케이 자 비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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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다치지말고 한번 정확히 들어봐요 나 아 나 한명 내 두개 한번 올라가고 커버업에 끌어봐 아 이거 너무 높지 뒤에 어 이상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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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올라간 다음에 끌어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야 기다려봐 그러면 뒤에 차 하나 차 하나 가져와서 거기다 꼽을게 비켜 비켜 야 좀 비켜 이씨 누구 죽었는지 돈 먹었네 자 일단 자동차 올라갈 수 있는 거 그래 이거 이런 거 오케이 올라왔네 올라왔네 올라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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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저거 카고마 옮겨봐 옮겨봐요 저거 예? 야 비켜 비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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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떨어져 괜히 맞아갖고 죽지 말고 나 말고 나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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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트럭 저 트럭 저 트럭 저 트럭 저 트럭 한번 옮겨서 저 수도 위에 한번 올려보세요 수도 위에 아 저기서 자전거 타고 싶은데 야 솔직히 저기서 자전거 타는 사람 없지 않을까 그쵸 저거 이게 왜 안 들어지지? 자 선생향 컨트롤 힘 내 힘내임 안돼! 아 안돼! 야 어떡해 이거 야 깔렸어 깔렸어 아이 야 그럴까? 사람만 안에 두고 아니 사람만 헬기 가고 자전거 쫓다 둘까? 히드라를 영.. 이런식으로 세워서 가라고? 잠깐만 어! 야 잠깐만! 야 히드라를 비스듬히 하면 되지 않을까? 히드라를? 그죠? 히드라를 비스듬히 세우면 될 것 같은데? 어이 방금 뭐야 방송 종료